안녕하세요. 결의고은 원장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목과 어깨 스트레스 해소 효과적인 마사지 방법을 함께 배워볼게요. 지친 목과 어깨에 쿨링 및 리프레싱 효과를 더해주는 타이거 밤 4개 숄더 크림을 사용하면 더욱 빠르게 릴렉싱할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목과 어깨가 갑작스러운 자극에 놀라지 않도록 가볍게 스트레칭 해줍니다. 제품을 귀 뒤에서부터 어깨까지 부드럽게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반대편 어깨를 잡고 손끝에 힘을 줘서 스트레칭 해주듯이 당겨주시면 됩니다. 반대 손으로 다시 한번 근육을 걸어주시고요. 손끝에 힘을 줘서 스트레칭 해주듯이 당겨주세요. 3회 정도 반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핀 상태에서 계란을 쥐듯이 주먹을 쥐어주세요. 그리고 경추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근육을 걸어서 앞쪽으로 당겨주듯이 밀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밑쪽으로 내지점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귀 뒤에서 쇄골 바로 위쪽으로 림프절 쪽으로 쭉 부드럽게 4번 정도 내려주시면 더 효과적이세요. 머리카락 끝점을 자극해줄 건데요. 귀 바로 옆쪽 부분부터 머리카락 끝에 자란 이 부분을 먼저 집어주시고 4바퀴 정도 둥글려주시고 직 누른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천천히 젖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앞쪽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4번 정도 둥글쳐주시고 직한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천천히 젖혀주세요.